주동일 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원장에 따라 유일한 상속자이신 따님 주인의 님께 유산이 상속되게 됐습니다. 오래된 저택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. 너 뭐야. 어째 자고나 깨워가라고. 그러니까 당신은 잼파이어고 인간이 되려고 좁아 터진 관짝에 들어가 있었는데 백년을 하루를 남기고 내가 권 뚜껑을 여는 바람에 인간이 못됐다. 가라고. 가. 형님이 관짝에 들어가 있는 동안 세상이 겁나 많이 바뀌었어요. 인간 흡혈. 아 꿈도 먹습니다. 다 돈 때문이죠. 뭐예요. 여기서. 나 주식했어. 미쳤어요. 혹시라도 그 여자가 잘못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야. 곁에 두고 지켜야 하네. 괜찮나? 진짜 뱀파이어? 이제야 좀 믿음이 되나? 네가 웃는 모습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. 선하월 씨. 나 좋아해요? 왜 사람이 되고 싶은데. 사람이요. 가슴띠는 사랑이 하고 싶어서요. 아 미쳤다.